Hey, let's go! Hey, let's go! I got lost Hey, let's go! 다음 곡은 Q. 이렇게 Q. 금성이 됐다 나 진심 나야 디테일 끝판왕이야 나 됐다 끝 오케이 끝 아 이거 보지 말았어야 돼 거의 지금 피카소 피카소 아카소 둘 셋 와 잠깐만 뭐야 입술이 원더케이다 저거 다음은 제이씨의 2022 레전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? 제이의 레전드는 검은색 빅스 아아 맞죠? 아 이거 원더케 아 느낌이 있어 근데 느낌이 있어 잘 그렸지 않아? 느낌이 있어 핑크 핑크 뀌다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저? 저는 얘가 이런 색깔이여가지고 이목구미가 짙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 뭐야 남편인데 남편? 와 괜찮은데? 눈썹이 눈보다 커 눈썹이 눈보다 커 눈썹이 눈빛이 그쪽으로 눈썹이 눈빛이 눈썹이 눈빛이 눈썹이 눈빛이 눈썹이 눈빛이 난데? 난데? 아 너무 난데 아씨 좀 조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 아씨 좀 조회 좀 해주세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컬러감에서 오는 세련된 카리스마가 있는 부분이 겨울 쿨팬입니다 전 안 돼? 오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궁금했어 오 기대돼 이거 구미러고 많이 봤었는데 색감에 강한 봄브라이트 컬러랑 한 번 더 근데 뭔가 바뀐다 겨울 브라이트 컬러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얼굴이 와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?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?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? 얘가 좀 더 피부톤이 밝아지긴 해요 차분한 컬러들 어때요? 톤 되게 균일해 보이죠? 노란끼가 도는 차분한 컬러도 어느 정도 잘 소화하는 편이에요 계속 한 번 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정 뭐야? 진짜 왜 저러냐 다 잘 어울리겠네 한 번 제가 쿨의 뮤트에 넣는 순간 너무 창백해 웜팬의 밝은 컬러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? 깔끔해 보죠? 이런 거 진짜 싫어 싫어하세요?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워 너무 잘 맞지 않아요? 귀여워요 피부 너무 잘 오렌지 근데 잘 안 받더라고요 밀크 오렌지까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는 또 본 적 오렌지 밀크 오렌지 와우 광수 광수 네 핑크를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인은 파스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웜톤 진짜 야 무슨 황소 몰 것 같아요 황소 그거 뭐지? 레드겔 웜톤 쓰자마자 피부 존재가 좀 붉어져요 쿨톤 얘는 더더욱 창백해져요 색감이 너무 강한 컬러들 또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쨍한 거 안 어울리네 제가 진짜 색을 많이 타 네 확실히 색을 빼는 것이나 잘 받긴 하네요 괜찮아요 이거 파스텔이네 귀여워 파스텔이 낫네 핑크색 봐주시면은 여름 밑에 푸른기 있는 거 어우 귀여워 귀여워 갈색도 웜이 있고 풀이 있어 밝은 웜톤 그새 배웠다 밝은 곳 나쁘지 않아요 색감만 제이님은 강해지지 않으면 돼요 오 깜짝이야 제이님은 확실히 웜톤이세요 밝은 봄라이트 제이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밝은 거 나쁘지 않은데 형광끼가 돌아오자마자 초록색이 안 받는 거 같아요 약간 파래지기 시작해요 색감이 강한 게 안 받아요 색감 빼서 올리브 컬러가 이게 낫다 이게 낫네 강하게 들어간 이런 친구보단요 색감이 좀 더 빠진 코코아 같은 컬러들 모카 같은 컬러들 더 또렷해져요 깔끔해지고 이렇게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2등으로 드릴 거예요 확실히 얘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이목구가 좀 더 짙어 보인다 느낌이 없죠